한글과 컴퓨터 사실 이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옛날에 이제 이찬진 씨 한글 컴퓨터 맞죠? 이찬진 씨 확장자가 HWP죠.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이제 엑셀, PPT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전문화 되어 있다면 사실 아직까지 문서는 저는 한글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. 회사 소개, 주력 사업, 신성장 전략, 재무 현황 사실 이런 한글 컴퓨터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런 거는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사실. 우리가 이제 구글인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조금만 찾아봐도 그런 게 엄청 많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사실. 상당히 공기관이나 이런 기관 자체, 기업체 말고 일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선택하거든요. 사실 이거를 CD를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안타깝네요.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얘기를 제가 해버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.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올려주세요. 한컴 시큐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타, 기타가 소액 주주들 66%. 이름 상당히 헷갈리게 이름 똑같은 건데 한글 컴퓨터, 한컴 GD, GMD 이런 거는 이제 옆으로 계열사라고 봐야 되고 산청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. 산청 산청 여기 소방기기 전문 업체죠. 소방기기 소방기기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. 4번기가 성숙입니다.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. 볼 필요 없고요. 그냥 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분야를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큰 변화가 없다니까요. 사실 우리가 2010년도에 쓰던 한글과 컴퓨터나 지금 한글과 컴퓨터 똑같잖아요. 큰 변화를 우리가 좀 바라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 단위는 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. 그게 굳이 돈 주고 또 살 필요가 없는 거죠. 사실 실적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기업체나 기관에 대한 매출 자체가 꾸준히 잡히기 때문에 캐시카우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이거는 캐시카우 현재 시장에서 돈을 뽑아내고 있는 캐시카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지극적인 성장. 그리고 뭐로? 클라우드. 첫 번째 단어 클라우드 나죠. 클라우드. 클라우드 사업으로 어디서나 하는 가상의 저장 공간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.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이게 경쟁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있고, 그리고 구글에서도 있죠.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,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원드라이브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저도 원드라이브를 이용하는데,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나 모든 것을 자료로 공유할 수 있어요. 그 드라이브에 넣어놓으면. 지니톡. 이거 써봤는데 별로더라고요. 번역기 성능이 아직까지 조금 떨어집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한글 컴퓨터 좋아합니다.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, 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제가 개인적으로 한글 컴퓨터 좋아해요. 신성장 능력이 이제 중요합니다. 지금 캐시카우 안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, 그리고 클라우드. 그 두 가지 단어. 지금 신성장 능력. 딱 나오죠. 산청.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. 발단, 전개, 절정, 위기, 결말까지. 지금 이제 절정 구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전개가 지났어요. 똑같이. 여기 나오죠. 산청. 본인들 따는 강조하는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이 문서를 만드는 회사인데, 이런 IR 자료를 이렇게 밖에 못 만드나. 좀 맞죠. 이런 게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얘네들이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, 좀 IR 자료를 좀 박진감 넘치게 뭔가를 담아서. 영혼이 없어요. 강조를 하는 거를 큰 따옴표 두 개 붙이고,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죠, 사실. 글씨체 보세요. 글씨체도 얼마나 예쁜 거 많은데. 산청. 내용에 집중합시다. 소방, 공경, 산업. 딱 보면 보이시죠. 소방기기 또는 마스크, 공기호흡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도구를 생산하는 업체. 우리나라에서 독가점이에요. 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. 지분을 받아서 인수를 했습니다. 인수. 인수를 했고. 그래서 한글컴퓨터하고 여기에 하고 같이 출자를 해서 지금 이 회사를 샀습니다. 산성, IPO 추진, 상장을 추진합니다. 상장되면 대박 날 수 있죠. 그러면 인위적인 지금 하락 구간이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 한글컴퓨터 이런 거는. 뒤에 건 볼 필요 없고요. 한글컴퓨터를 한번 같이 주가를 보시면. 지금 빠져 있는 과정인데,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좀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. 큰 그림 안에서는 박수권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.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. 결국 큰 시세가 한번 날 수 있는 과정인데, 이제 이 자리에 대한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. 한 이 정도 자리가 바닥 보니 지금 과매도 구간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. 12000원까지.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, 이런 거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. 상당히 긴 관점으로 우리가 요기업을 보면, 요기업은 따브리상 갈 수 있어요. 요런 거는 산성 IPO 추진하고, 저런 거 상장에 대한 부분 자체.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. 지금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. 이런 거는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요런 거는 한번 과매도 구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흔드는 물량도 꽤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를 조금 길게 잡아야 돼요. 요런 거는 지금 가격대에 이런 매수를 한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한 만원대에서 12000원까지 분할적으로, 분할적으로 대응을 한다. 빠질 때마다 대응한다.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그런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. 한글 컴퓨터는 가장 중요한 거는, 현재 소프트웨어 플러스 산청. 꼭 산청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